뒤에 누구.. 아 그런 말 하지 마! 오 소름 돋았어 그런 말 하지 마요 어 나 진짜 무서워 갑자기 어 소름 돋았어 어 불.. 불 깰까? 어 나 진짜 갑자기 식은땀 날라 그래 아 자꾸 뒤에만 보게 되잖아요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어 괜히 괜히 이상해 아 나 원래 무서운거 잘 보는데 어 그 순간 뒤에 누구여 해가지고 엄청 무서웠네 뭐 옆에 누구야 아 꼭꼭 막 이러신 분들이 있다니까 뭘 누구야 아무도 없지 옆에 구네 있어요 구네 제가 무슨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LOB 무서운 이야기 어때요 갑자기 다 암은거 아닌.. 나